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이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 3, 7 시대의 남은 자 지구촌에 지금 2, 3, 7 나라가 있는데 2, 3, 7 보급말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다 부부 검실이 좋은 이런 연예인 부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수종 하이라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실이 좋죠 그런데 이 부부 못지않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연예인 중에 가수 선이라는 가수와 탈런트 정혜영 부부가 있어요. 이 선은 원래 진우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힙합 가수에요. 힙합 가수 힙합 스타일이 뭐요? 좀 독특하지요. 모자도 좀 삐딱하게 쓰고 힙합 가수들이 보면 좀 불량기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 선은요 기부천사에요. 기부천사. 기부를 얼마나 말하는지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좋아요. 대학생이 뽑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 1위 가장 좋은 아빠 가장 좋은 엄마가 이 두 부부에요. 선이 부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란 보석과 보석이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 깎아가면서 자라가고 성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죠. 선호 못난 성격. 이걸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 이걸 서로 조금씩 조금씩 깎아가면서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부부다. 제가 갑자기 왜 부부 이야기를 하느냐. 올달이요. 보통회 같으면 가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부부 또 날도 있잖아요. 21일이 부부는 하나다.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달은 세계 성교대회 예원 성교대회 이런 많은 행사들 하려 보니까 제가 가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잘 많이 못했어요.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세계 성교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플랫폼이 뭐냐. 언약 붙잡은 가정입니다. 그냥 가정 아니에요. 언약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있는 가정. 가정을 최초로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아단과 하월을 부부로 세워가지고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버리려고 가정의 원뉴스를 대지 못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공격하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그야말로 이 사단의 핵심 전략이 두 개 깨는 거예요. 교회의 가정. 여기에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가정 교회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난 10일에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어요. 양분이 되어 있어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보통 문제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원리스하고도 너무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와 야당이 협치를 잘 그렇게 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서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나라들 꼴들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 얼마나 처참합니까? 저 북한, 러시아 저 보세요. 지금 전쟁입니까? 도발이지. 전쟁이라고 양쪽 쏘아야 되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저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인들.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전부 다 독주하고 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금과 반대되는 차별검지법 같은 이런 정책. 이거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전 국회의원도 오늘 참석하시고 강서구청 후보, 국민의힘 후보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은 표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오늘 국민의힘 후보님은 집사님, 교회 단위 10년 됐고 단위 목사님하고 같이 와세요. 이 동네 사시니까 단위 목사님이 보증선닥 하면서 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에서 대통령시를 정사를 그렇게 새롭게 꾸며서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2, 3절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는데 2, 3, 7 나라에 보금이 증거되지 못한 5천 종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남은 자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았다. 남은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은약적 도전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남은 자다. 이 말은요. 구원론적인 용어예요. 남은 자. 이분들만 구원받아요. 구원론적인 용어인데 구원력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성취를 이루는데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꼭 하신 게 그래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구약도 보면요. 요셉, 따윗, 사드랑베스, 아벤노고, 다니엘 이 작은 무리, 작은 소수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소수로 그걸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오세요. 결국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뭐냐. 이 시대에 은약 잡고 남은 자.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누군 줄 아는 사람. 이번 성교대회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가 된 것이 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난 자. 결론나고 신앙생활해야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가봐야 알지. 이런 천재교식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남은 자. 남은 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여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끝냈다. 모든 지향저주 다 끝냈다. 이런 은약적 결론을 내면요. 갈등 흔들림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갈등을 합니까? 답이 안 나왔다는 증거예요. 결론 안 나왔다는 증거예요. 갈등 방황하는 이유는요. 결국 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면 다 끝냈으면 문제와 사건 위기 어려움 이기 도리어 더 나중에는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나의 내 인생에 기회가 되는 그래서 그걸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 그래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게 다 기회라.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딱 답답하면 끝난 거예요. 같이 고의해 봅시다. 나는 2, 3절 시대에 남은 자다. 남은 자. 이런 그 여름 정체성이에요. 죽어서 신앙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계 모드 승부는 오늘 말씀 통해 2, 3절 나라 2, 3절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면서 2, 3, 7운동의 주역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 3, 7 제자운동 현장운동 종족운동 나라운동을 하면서 2, 3, 5천 종족 포고마의 작품을 남기는 주역되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자요 베나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구장에서부터 이 11장까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한 백성 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아직 정작 하나님께서 인류로 구원한 메시야를 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수를 메시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민족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 되었음을 확정하신 이 부활 부활하심을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가리려고 숨기려고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려고 끊임없이 부활을 숨기는 데 급급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든지 전파하지 못하도록 2000년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을 까보세요. 복음 증가하면 쫓겨납니다. 가다 버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잡아가 버려요. 지금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온갖 박해를 다했어요. 이스라엘이 인류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자기 조상 때부터 기다리겠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죽여버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세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던 박해자였어요. 이사도 바울이 그런데 유대교회의 골수분자여 빗박자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보면 지금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배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본문 2절로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었다는 또 하나의 큰 증거를 밝히는데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예를 들죠. 엘리야가 활동을 할 당시에 아합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시대의 이스라엘은 최악의 암흑기였어요. 영적 암흑기. 이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세벨이 그냐말로 이스라엘을 시키는 대로 바울은 그냐말로 아합을 하는 정치를 합니다. 모든 것 다 마누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 우상 대국처럼 우상 그냥 우상으로 범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자들은 핍박했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으로 덜껍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란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단독으로 단독 혼자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렇게 삶이 붙습니다. 결판을 하는데 좋아 좋아 너희들 팔도 오시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송아지 두 마리 가져와서 너희들 각을 뜨고 나도 각을 뜨고 이 묵다 단을 쌓아놓고 서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재단을 송아지를 태우는 그 불이 하나님이다. 그 대신에 가짜는 죽이자 합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뭐 결과야 뻔하지요. 엘리야의 끝난 후에 사전에 약속한 대로 850명의 이 발과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러니까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제 엘리야 죽여라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엘리야가 죽으라고 도망을 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흐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백적 강도의 우명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 이런 절망 외침에 하나님은 놀라운 답변 줍니다. 사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하네게 물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우상승부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영의 눈을 띄시 바랍니다. 나 외로워. 나 고독해. 나 너무 우울해.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Where the imman of the oneness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승리를 여러분이 삶속에서 늘 체험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런 남은 자가 지금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 저의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지금도 남은 자 남은 자 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천명의 은약자분자를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약을 성취하는데 승인받을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다. 특별히 이렇게 남은 자는 단순히 자기가 남겠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은내로 택하심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지와 상관없이 칭의와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내라. 그렇다면 이 시의 남은 자 2, 3, 7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은약 잡고 있는 여러분. 나다. 여러분이요. 2, 3, 7 다 5천 종족 복음 말하는 천명 서명 사명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졌어요. 이건 아무나 받는 소리도 아니고 아무나 듣는 마이세지도 아니에요.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원해인지 실감이 나가야 돼요. 야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엉망인데 어떻게 내가 2, 3주를 나라 복음 말해 내가 뭐 흉내로 낼 수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시대의 메시지예요. 겁먹지 마세요. 지레 겁먹고 소심해가지고 미리 바리케이트를 치지 마시라고요. 난 아무 비교하고 난 무능하고 난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뭘 한다는 얘기냐.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뭐든지 자기중심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고 자기 생각에서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 왜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느냐 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냐 아웃 오프 박스 아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의 선입견 편견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지난 세계 선교 대회에서 우리가 남은 자로 제 순례자 정복자 길을 가야 하는데 순례자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뭘 가지야 된다? 기도의 비밀을 가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비밀 하나님 앞에 다 아려면 너의 염려와 너의 걱정과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맡기면 돼요. 걱정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사람들과 그냐말로 머리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찬양이 그랬잖아요. 하늘 땅 곳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늘 땅 곳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사람 높게 하고 낫게 하고 가난하게 부하고 귀하고 천하게 강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금의 플랫폼 위에서 여러분이 24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25 영혼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부자와의 즉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저절로 다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남원자 된 것 이수하시 감시하고 나를 초월해서 25의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며 생명 살리는 70인 제자로 다 쓰임 받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의 남원자입니다. 사도파오르 로마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 하나님의 성교 시간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사도파오르는 이스라엘의 먼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동족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과 같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거부는 놀랍게도 이방인의 구원 시간표로 이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시간표로 가지셨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사도파올은 자기 동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리는 그런 뜻이죠. 넘어짐 비틀거린다. 실족.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지만 비틀거리다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들 실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신들이 지금요 완악해가지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족이 오히려 이방인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가 이방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자기 동족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본문에 식이 나게 한다 이 말은요. 헬라몰라 파라제로 싸이 라고 하는데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가치있는 자극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이 식이 나게 이스라엘을 볼 때 이방인은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저축복을 받아서 세입받는 게 식이 나게 자극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섬유요. 그래서요. 결국은 저들이 예수 믿게 돼요. 지금 우리 정무위 선기사님 러시아 하다가 문학권이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럽으로 다 헛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다 이스라엘에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냐.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 믿사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사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보금운동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들어가 전두학교가 열리고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보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록을 작정해서 수가 딱 차면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구원의 기록을 예수 믿는 곳입니다. 그것이 게시록에 나와있는 메시지의 정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다.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게 되면 행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이제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어놨다 둔하게 만들어놨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예수 그리도의 찬뽕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구원학교로 작정되어 있는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학교로 작정하신 인원수가 다 채워지면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는 날에 올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신비라고 중요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바울이 알 수가 없어요 이방인 때 얼마나 돌아올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총수는 하나님만이 아신데 성령의 수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도 여기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했고 이 사명을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까지 믿음의 아들 디모드의 제자에게까지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썼습니다 디모드 우선 사당이 지나면 디모드에게 이렇게 유언적 메시지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듣던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을 완성하시는데 이렇게 바울처럼 디모드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나라 이제 남원자 237의 구원의 낙원자를 위해서 부르셨다 예수 거이소를 통해서 주신 완전 복음의 플랫폼 위에 70지역 살리는 이 남원자로서 오천종족 살리는 남월자로 237나라를 파고들어가는 남길자로 사용하실 것이라 성교 은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 랩런트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들에게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수축을 해서 그대로 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청년의 특강을 할 텐데 237 성교의 원년인 2023년 내년에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할 것입니다 올해 헌단 끝내고 깨끗하게 이제는 빚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이제는 여러분의 허시를 통하여 237 오천종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텐데 237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237 장로를 세워도 각 나라별로 어떻게 하면 전략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지 청년들이 미리 준비하게 할 것이다 청년들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237 정탐꾼이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237 나라별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장로님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라를 정할 텐데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전부 구체적으로 청년에서 파악을 할 것이다 미리 응답을 다 맛보게 할 거예요 장로님들은 부담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왜 피곤하십니까 저는 피곤한 건 내 자신이 싫어해요 골치 아픈 거 싫어합니다 그냥 그냥 물 흐르러가서 성령의 흐름을 쫙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하고 오면 저절로 되게 되겠어요 앞으로 강단을 통해서 시간표에 따라서 237 시대에 준비해 나가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선포가 될 것인데 그때마다 영계 흐름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의심할 거 뭐여서 판단할 능력 없어요 건방기 소리를 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사람 우리께 한 분도 없지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분도 빠진 게 없지 237 시대에 선교 남은 자로서 다 스윙받게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로 부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뭐 불신자 둘 다 알죠 이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위한 헌신 오린 집중은 희생이 아니에요 아니 237 나라 오천 종족 살리자 그 일에 우리가 모두 희생을 합니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없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특권이 여기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대신한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하실 것 내가 하는 것이 성교의 전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하실 것 내가 하는 것이 직분자의 헌신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남은 자로서 부른받은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정확히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원색적 보험을 깨닫고 그야말로 우리를 특정해서 이 미션을 주셨다 나에게 이 미션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게 하시는데 정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정인이 되리라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뭘 되라 했으면 되라는 종교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영계 못했으신 분들 한번도 빠짐없이 내가 237 시대의 남은 자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은작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 우리는 온전히 제자들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영계 못했으신 분들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237 나라 오천조사님은 성교의 남은 자로 다 스님 받게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시대에 237 나라 살수서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남은 자로 스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 남은 자로서 장물로 가슴속에 하나님의 소원이오 예수구시도의 지상명령인 영원구원 성교의 남은 자가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구시도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